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넌 누구야 미국 전쟁 특파원이래 오 사진 찍어주는데? 이거 그거 아시나요? 이거 국회의사장 앞인가 아무튼 어디에 얘네들 동상있어요 얘들 동상있어 파워레인젠데? 아주 좋아요 가자 아 쟤리한테 말 걸어야지 참 야 병사함병 어디갔냐? 어 보병 육 자 이번에 이 둘 중 하나인데요 자 큰일날 암호 병기고 여기고 왔네요 가는 중간에 뭐 이상 기지 하나있고 가도록 하죠 가도록 하죠 어 잠깐만 야 희생각이 생긴 비행이네 아이스 캠프에 적들 공격해 일단 내가 먼저 죽이고요 어 어 맞았죠 어 맞았죠 여기가 아이스 캠프인가? 별거 없는데 한 명 초소로 남겨놓고 아 여기가 아이스 캠프군요 아 아 아 하여간 적은 많은데 왜 없어 나 다 다 안에 들어갔냐? 야 나와봐 소리 지르지는 못하고 안녕 아 아 바로 앞에서 총 맞아봤어 스나이퍼 총 내가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거야 총부 앞에다 대고 스나이퍼 총 맞아봅이 결과가 약간 끔찍하다 야 아 아 아 아 아 여기도 그 거시기가 하나 있을텐데 그 가방 하나가 여기도 하나 여기 어딘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네 이쪽이었나 아닌데 여기 가방 여기 어딘가 하나 있었는데 내 기억하기로 내 기억하기로 아 이거 먹기 너무 힘들어요 이럴때 마우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마우스라면 이거 금방금방 먹거든 맞추기가 힘들어 근데 이거는 패드는 움직이기 편한데 다 좋은데 패드가 조준점 맞추기가 살짝 힘들다는 거 뭐지 이건 번역어 스파이더 드론 잠깐만 이거 지더 같은데 스파이더 드론 스파이더 내가 패드를 못하겠어. 너무 인터페이스가 불편해서 다 죽였나? 여기 지뢰가 있을 것 같은데? 잠 다 들어가봐. 여기 장막 안에 분명히 그 군사 그게 있거든요? 어딘가에 지금 이 구석탱이 어디에 짱박아 났을걸 분명히 잘 찾지 못하라고 못 찾으라고 어디 짱박아 났을텐데? 아 여깄다. 장막에 하나 있어요. 코에 붙은건 뭐지? 당근인가? 설마? 메인이요? 메인 4시간이면 깨는데? 5시간 정도. 예전에 은혜님은 없을때 스카이링 이벤트식으로 한번 했었어요. 어떤 특징으로 이벤트 했냐면 타임어택 한번 했거든요? 스카이링 메인 퀘스트 시작해가지고 캐릭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그 얼마나 시간 되는지 맞추는 사람한테 그쵸? 메인 퀘스트 시작해가지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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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growth 나 되게 짧을 줄 알았는데 메인 퀘스트 만난 5시간이 걸리더라고 나 메인캐만 하면 되게 짧을 줄 알았거든 다행히 레벨은 겁나게 낮죠 ㅋㅋㅋㅋㅋ 레벨은 겁나게 낮죠 레벨이 몇시였더라? 어 뭐야 아 지뢰다 안 맞아 어 어 얘가 스파이더 드론인가봐요 가까이 와 템토리님 어서오세요 노오 얘들한테 그거 쓰면 안되지 어 은혜님 열번하고 귀찮아 그 귀찮아시다니 당연히 뭐 얘가 이상한 녀석 보통은 한 세번만 해도 귀찮죠 사무서만 해도 시장은 바니다님 왔어보세요 근데 지뢰에다가 어떻게 왜 발을 낳았지 폭탄에다 발을 낳지 차라리 아 얘가 숨기 죽으니까 그런가 저기 로봇들만 겁나게 많아요 바닥이 겁나 뭔가 태어났네 내가 안죽여도 되네 애들이 알아서 죽이네 오오 패드 시스템 ак디에 비제 바닷 시스템 핫 야오 얘네들한텐 이 총 predominantly 이 총을 쓰기 싫어가지구 여기도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탑 탑 탑이 지나가는걸 맞서비 네 자 한방 더 막고 나 자꾸 머릿속에서 칼국수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 계속 맴돌고 있어 머릿속에서 하나 미치겠네 일단 고춧가루 맨 나중에 뿌리는 거는 그 밑속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간 다음에 곱게 아주 곱게 간 다음에 그 뿌려오는 맛있을 것 같고 칼국수 칼국수는 면도 생명이긴 한데 내가 면과통 못만드니까 면 만드는 방법이 쉽나 그게 막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럼 만드창 엄두도 못내고 아니 여기서 안먹어져 자 여기서 어 좀 무식한 어 구조작기 하나 더 탱크를 하나 볼텐데 이건데요 이거 이거 잘 안줬거든요 이거 어떻게 잘 죽였더라 잠시만 이거 어떻게 잘 죽였더라 잘 죽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WE ARE 힛힛힛힛힛힛힛힛힛힛힛T 바지락 칼국수는 잘못 끓이면 비린내는 나잖아요 후추를 살짝 넣어서 비린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힘들 것 같은데 아예 그래서 바지락 칼국수는 어떻게 끓일지 어떻게든지 아예 몰라서 아예 넘보지도 않고 있는데 아예 내가 왜 이렇게 막 칼국수에 지금 목메달을 줄게 내 칼국수 그.. 어 뭐야 그건네 면을 공짜로 하고 있어요 이 면을 라면에다가 끓이 먹으면 좋잖아 뭐고 밭 시스템을 아깝다 밭 시스템을 끌어 한 번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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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들어가는 거 더 있지 않았나? 아.. 저거 떨어트려서 한번 포기해불라고 마.. 혹시나 떨어질까 했는데 안 떨어지네요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amp 오오오~~ 레이더 아 별로 안하네? 네우도 별로 안되는데? 괜히 괜히 자 AP를 내가 착용해봐 아 씨 박쥐가 드릴테랑 생겼어 참 어? 죽었네? 자 여기에도 하나 설치하구요 아 여기여기여기 맞아맞아 여기에도 하나 있을거야 군사정보 나와 뭐야 넌 어 어? 아이씨 95% 아닌가? 어 오케이 한 번거만 맞아서 죽으면 돼요 그럼 AP가 다 차지 다 꽉 차지 옆에 거기 뭐하냐 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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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 시스템 액티비 밧 시스템 액티비 밧 시스템 액티비 밧 시스템 액티비 야 야 야 야 야 안 죽어 총알이 총알이 막 사이로 막 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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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장 안 시켜놨단 말이야 안돼이 이대로 끝날 순 없어 언젠가 쏠거야 야 야 이거 이렇게 다 걸리냐? 아 다시 시작하자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왜 안탱기나 했다 아니 뭐 뭔일이 안일어나나 했다 어? 이미 실행중이라고? 야야야 응 됐자 자 여러분들 추천한번씩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살자 눌러주세요 저작 한번도 안했는데 아아 아아 쩐다 쩔어 자 빨리빨리게 가죠 자 속도로 속도내서 자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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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갈꺼야 쭉쭉한 아 아 제조 제조나 뭐 그런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자 일단 빨리 죽이 아 아 두번도 안맞이 됐어 아 그치 아 아 아 아 아 야 어디 화났만 맞아 아 아 아 아 이상한데 아 아 아 악 Spined 악 Spined 악 Spined 악 악 악 Spined 야 우리 편이 안 따라와? 들어보니까 우리 편 있지 않았나? 따라오고있냐? 뭐야? 아하 저기 앞에서 기다리고있어 아 맞다 맨 처음에 말 걸었어야 되지 뭐야 왜 죽을 때를 잘 제척하니? 자 지웅 보병 하나 공격 야 이거 파크라이트에서 엄청 많이 봤던거 아냐? 알람 알람기 아 몰라 몰라 귀찮아 그냥 가 아 저거 안먹어도 이길 수 있어 뭘격이야 그냥 뭐했나 강아지 못할건가 야왜왜왜 하나도 안거져 oh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아아 강아지 음료니까 참 마음이 했다 아아 강아지 음료니까 참 마음이 했다 아 back system back system up back system all 릴치 나오세요 Back system activated 자 이 위에 군사정보 하나 있구요 어 뭐야 어어 네네들 풀어졌었나? 아까 올 때? 아잇잇잇잇잇잇잇 아 그냥 가 이것만 제대로 채워줬으면 됐어 근데 에너지가 좀 없네 불안하다 에너지 채우는 데가 있었나 가다가?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더 해 빨리 빨리 그냥 가 아 불러불러불러 니네들이 아는 소리 해 아 슬스 마리 learns 요 시스템 오프 쏴 빨리 쏴 빨리 쏴 빨리 쏴 내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터지는데 피해를 안 낸단 말이야 됐다 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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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때면 쪼그리고 죽이려니까 미안하다 도망고 프로맨님 어서오세요 너도 하나 둘 사이코 먹으면 원샷 나올거 같은데? 사이코는 먹어볼까? 사이코 두개 있었는데 그게 위에있나? 사이코 사이코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빨리빨리 군사정보? 자 저장한번 더하구요 흠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자 원샷옴길 흑 흑 소류탄이 좀있나? 흑 흑 흑 흑 뭔가 흑 수 palm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야 얘들아 싸워 어? 저기도 하나 두고 있는데? 어? 센티리붓도 아직 많아졌네? 아 조금 고잘라요 자 원샤드 황키예요 싸이코 먹으니까 좋구만 자 아까 여기서 그랬죠? 어? 한마디 안 죽었어 걔가 마지막인데? 쟤 뭐가 있을지 날라가지? 안녕 여기 군사정보 있는건 아니겠지? 군사정보 있는지 뭔지 잘 봐야되요 쟤 쟤한테 쟤가 나한테 말걸기 전에 쟤 말걸온다 얘 말걸 뛰어온다 얘 말걸 뛰어온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흐흐흫 하나도 안보셨네 아 저거 하나 안했구나 아 이거 안했군요 그냥 따라오는거였구나 그냥 따라오는거였구나 센티리붓도 죽을려고 한다 피가없어요 아리 야 이게 고정났어 엄청 야 두번째가 끝내고 저 이제 마지막이 나왔죠? 이번엔 어... 화력 장비로 가죠? 저격도 가봤으니까 화력으로 근접은 맘에 안들어 그냥 맘에 안들어 아 야 어디갔냐? 뭐고길래 아 우리 둘만 가는거야? 이번엔 나 혼자 가나보네요? 아 잠깐만 잠깐만 무기 또 안가준다 아 맨날 계속 전쟁터가는데 무기를 안가준다 아 지금 능력 봐주는거 같은데? 자 이번엔 어설트라이클고요 어설트라이클하고요? 소유탐 소유탐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 나 차이니즈 야 이거는 쓴 적 정말 어려운거 아니다 이거 쓰는거 맨날 라이프를 쓰면 저는 차이니즈 라이필과 그것만 썼는데 이쁜아 오오오오오 já 맨날 지금 이건 그냥 weitere names 흠? 그냥? 아뇨? 이쪽으로 못들어가게 돼 진짜 치이 뭐야? 뒤에 있어? 야 야 너 지금 나 쏜거야? 나 쏜거야? 아뇨 야 어떻게 쏜.. 머리가.. 아니 몸도 아니고 흠 야 근데 경험적으로 굳이 뭐 놔주네? 경험적으로 엄청 많이 주는구나 야 야 야 나 나 나 야 얘는 개가 죽였나보네 V8 한 번에 모든게 다 나오나보구나 총알 되게 많이 준다 근데 어설트라이플은 총알을 엄청 많이 주네 어설트라이플이 가장 좋은거 같은데 총알이 엄청 많아요 파워도 쎄고요 스나이프 라이프도 좋다 화력성비가 가장 좋네 자장하구요 과연 방사유닛 누가 나오자마자 나를 부리려고 예상을 했겠나 나 불탄다 아 이거 파워 파워 잘하는데 되게 좋은데 파워를 잘하는게 아니라 파워가 좋은거죠 뭐 그렇게 아 야 그렇게 그렇게 무섭겠어냐 쏘지마 쏘지마 무서워하지마 오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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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론이야 드론 스파이더 드론이야 저 혼자 뭐하다가 죽은거 같은데? 어어 뒤에 지금 화염망사 있어요 뒤에 아 아 저거 딱 숨어가지고 아 여기가 지금 현실세계가 아니에요 현실세계가 아니라 어 시뮬레이션 세계이기 때문에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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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겠니?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이쪽으로 가면 되나? 예 코치님 죄송해요 오자마자 큰소리 들어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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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노노노나 다리 맞춰서 죽인다 너 아 다리를 아프게 해서 죽인거야 너 앵커리즈에요 앵커리즈 자 무한 배트가 정말 장난아니죠 아무데나 사장에 쏴도 돼 머리끈을 맞출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맞춰도 애들 죽는데 뭐 에이비 다 차고 어? 화염방색이 누가 써 뭐지? 어? 같은 배 쏜거 아니야 지금? 저거 우리 편인가? 어? 어? 우리 편에 있네? 미구나무 방석이네? 어? 여기도 뭔가 있어요? 어... 미국의 파워하모 디자인 및 배치 참조 방어 빠른 어쩌고 저쩌고 왜 그게 없지? 군사... 기밀이 없는데? 어딘가에 박혀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올라가는 길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 어허야야야 이쪽으로 가는 것 같죠? 여기 아까 거기잖아 길을 잃었다 어... 어디로 가야되지? 어...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인가? 어... 여기 안아... 안아왔던데 같기도 하고 어... 여기 안해봤던데요 어디로 가야되지? 어... 어디로 올라간다 씨... 어? 잠깐만 어... 나 지금 되돌아온 것 같은데? 되돌아왔어요... 참... 아... 되돌아왔어... 나 어디로 가야되지? 좀... 제도 좀 보죠? 아... 아... 저기 어떻게 가... 설마... 이거 타고 이렇게? 예... 아니죠? 뭔가 올라가는 길이 확실하게 있을거야 뛰어서 가는게 아니야 아... 또 나왔어 아... 아... 예... 알겠습니다아... 야야야야야... 하성알 그태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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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아... 자... 이기... 앱 꽉 채우고... 반대시스템을 압티베이터 반대시스템을 압티베이터 계속 나오는거 같은데? 자 여기 올라가는 길이 드디어 나왔네 반대시스템을 압티베이터 반대시스템을 압티베이터 반대시스템을 압티베이터 찰칵 반대시스템을 압티베이터 반대시스템을 압티베이터 반대시스템을 압티베이터 야, 파워도 세다 반대시스템을 압티베이터 됐나? 뒤에도 있는거 같은데? 반대시스템을 압티베이터 반대시스템을 압티베이터 오케 살짝 걱정했는데 저거 안터지면 어떡할까? 하면서 어? 이쪽으로 못가나? 아 이쪽으로 못가는데? 누구내는거지? 자아 과학 90까지 올리구요 에너지오도 90까지 올리죠? 아니다 아니다 90까지 올려 자 이번에 어 뭐 찍는다고 했지? 어? 아 원래는 어 거의 완벽히 30대비를 찍고 괴물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구력이 안되는구나 괴물은 또 아 아 꼭 찍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된장냐 여기 된장냐 찍죠 저게 리밸런스 모드를 제가 깔았는데 리밸런스 모드로 하니까 퍽이 좋아진 거 있고 나쁜 거 나빠진 게 있고 그렇더라구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 가는 길 있어? 아 여기 문이 있구나 어 여기 쯤에도 군사 작전이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어? 어? 내가 쏘갔어 야와 어? 죽었나? 아 먹기가 너무 힘들어 이쪽이 왔나? 아야 아야 아파 세이지마 아파 아 왜 이렇게 애들 못 죽여? 내가 나서야지 이게 한 번에 애들 다 죽는다니까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은 안 죽어요 안 돼! 내가 죽여야 되는데? 오케이 내가 죽여야지 AP가 차죠 내가 죽여야지 AP가 차죠 내가 죽여야지 AP가 차죠 이쪽 안에 있나? 나 군사 작전 폭은 찍기 그른 거 같은데? 왜 랜덤 맞으세요? 저거 포스필드 때문에 지금 파워화문가 못 가고 있는 거에요 파워화문드 기계에 비롯해서 포스필드에 어? 보자 정보? 이야아 가자 자 이거는 뭔 땡크냐? 아 땡크 아니구나? 땡크 대신 파워화무원 오호호호호 미니 미니 그걸로 미니 액으로 근데 미니 액 쐈는데 어 그렇죠 방사능 있죠 난 맨몸인데 쟤들은 파워화무원 있고 거기서 나.. 아 아 아무튼 아 수도라 어 아 아 아 아 아 그 바까 그 바까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팅 타겟 셀렉티드 아 이게 뭐야 잠깐만 바트 시스템 오프 무섭게 모래가 아니구만 짜라라짜라라 짜라라짜라라 오? 안 쓰러지네 병원 툴 왔어 쓰러져봐 쓰러져라 아 여기 끄떡을 안하네 아야 아파 아니 얘는 무슨 강천말 씹어먹고 살아간다고 왜이렇게 강해 총을 아 야 넌 야 너 파워모어 너 낫지 왜 어? 야 큰일 났다 아 앗 애씨 아 다 됐다 으어 막 재밌어지려고 했는데 자 엔코리지가 끝나군요 자 엔코리지 마세요 Vors shouting 뭐라고? 너 뭐라고 말했냐 지금 방금? sss vous 잠만 어 부토리아 라이프 블랙워크 다트건은 되고 하나 내 뭐였지? 아 영유소 저거 자 다하구요 자 잠금해제 자 먼저 들어가서 찍는사람 인자 어 여깄구나 봐봐 뭐 자 다 내꺼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내꺼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안먹어도 되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안먹어도 되죠 자 장영의 충격거 차무용단거 먹는사람임자 먹는사람임자 탁 그렇게 안해도 이미 나는 천하무적이야 그렇게 안해도 이미 나는 저증사자의 질주를 찍었기 때문에 천하무적이죠 뭐 그거 하나만 찍어도 뭐 뭐야 뭔데 왜왜왜왜왜왜왜왜 어어? 의자쓰는 뭔데 나한테 덤벨 야 너희들은 내 만점을 바꿔 내가 얼마나 강력한 놈인지 알아? 뭐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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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이름 이상한 애 아니야 시블리 아니야 시블리 시블리 너 놀아서 하고 있네? 아 너도 나쁜거 어? 얘가 누구지? 하고 쳐다보는게 어 잠깐만 야야 야야 그쪽으로 하면 안되지 어어? 야 비켜 자 하나 둘 셋 일로와봐 더더 야 왜이렇게 일로와 인마 어 뭔데 이거 어디 못들고 오는데? 어디 걸렸나? 밸런자들은 화양에 처하니라 아잇 야 얘 떠둬 어? 얘 밸런자 아닌가? 얘는 얘 여기 촬영관 같은데? 매끄러 자 저장하구요 어 음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자 여행 어 여행